안녕하세요. 라운자나 스피치 원장 임유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회진행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 건배사 이런 것들 하게 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반드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맨투맨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스피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퍼블릭 스피치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공식 석상의 스피치를 이야기하고요. 자, 맨투맨 스피치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때 나누는 대화, 경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맨투맨 스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과장님이 너무나 멋진 도트무늬의 넥타이를 메고 이제 회사에 왔습니다. 근데 어떤 직원은 어머, 과장님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직원은 요즘에 도트무늬가 유행이긴 하죠, 과장님. 근데 과장님 얼굴에는 안 어울려요. 과장치도 안 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량빚을 갚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만났을 때 맨투맨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의 스피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퍼블릭 스피치, 공식 석상의 스피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맨투맨 스피치, 1대 1로 하는 그런 스피치가 있습니다. 이런 퍼블릭 스피치와 맨투맨 스피치는요. 사실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다름을 인정하시고 나와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퍼블릭 스피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주 목적이 바로 설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소구점을 찾아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수치와 통계, 그 다음에 증거, 예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득을 표현할 때요. 너무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의 카리스마를 여러분이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사람들이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이제 끌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카리스마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와 반대로요. 여러분 맨투맨 스피치는 설득의 목적이 아니라 감정 교류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1대1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도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간의 감정을 교류하고 나누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감정 교류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퍼블릭 스피치가 나의 카리스마를 자랑해서 설득을 했다면 이 맨투맨 스피치는요. 나의 인격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맨투맨 스피치 할 때 그 인격을 자랑하려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될까요? 바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경청도 많이 하시고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이 맨투맨 스피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맨투맨 스피치는요.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소구를 하는 것보다 감성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나요? 네 이제 그러면 대화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바로 간접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팔당댐은 상수원 보호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면 이런 문구가 있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것은 소중한 우리의 자연 자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팔당댐은 상수원 보호 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어 그렇구나 상수원 보호 구역이니까 내가 이걸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점심 메뉴를 정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점심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어때? 나는 짜장면보다는 다른 음식 삼계탕 이런 걸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어 싫어 나 삼계탕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음 짜장면도 맛있는데 우리 엊그저께 그거 먹었으니까 이번에 좀 몸보신 하려고 좀 삼계탕 먹으면 안 될까?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과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플러스 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야기가 너무 단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직장 내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 우리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장님한테 어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나서 어 잘했었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플러스 화법 플러스 플러스를 넣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부장님 안녕하세요. 어 잘 지냈어? 에이 부장님 어 지난밤에 술 많이 드셨던데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어 오늘 몸 괜찮지? 어 부장님 술을 드셨을 때는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앞에 보니까 해장국집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에서 그 대화의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1, 2, 3 화법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마디의 문장으로만 그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디, 세 마디로 그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어떤 아는 주민을 만났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물어보는 거죠. 아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또 물어보는 거죠. 어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플러스 플러스 시키는 것을 바로 우리가 플러스 화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종류의 화법들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내가 좀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if 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화법인데요. 매일 지각하는 우리 이대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대리한테 어 이대리 당신 왜 맨날 지각해. 어 정말 지각하지 않는 날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대리는 만약에 지각을 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훌륭한 인재일 텐데 뭐 이렇게. 그래서 만일 뭐라면 어떨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어 그렇구나 나한테 이 점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점을 꼭 내가 채워 넣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훨씬 더 내 이야기에 잘 따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yes but 화법인데요. 네 하지만 네 이런 화법입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뭐뭐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아 네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업무가 많아서 혹시 이것을 금요일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안 돼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수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나 전달법. I 메시지 기법인데요. 이 I 메시지는 내가 화가 났을 때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희들 조용히 해 아빠 신문 읽잖아 이렇게 화를 내는 것보다 내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내가 지금 신문을 읽으려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 너희들이 너무 떠들어서 아빠가 이거에 집중을 못하겠거든 그러면 좀 조용히 좀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많은 인격을 요구합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냥 바로 화를 내는 것보다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화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경청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원칙들이 있지만 1, 2, 3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고요? 자 경청의 1, 2, 3 법칙은 첫 번째 내가 1분간 이야기를 할 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2분간 들어주고요. 그 사이 3번 맞장구를 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1분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 2분 들어주시나요? 또 그 사이 맞장구. 여러분 맞장구는 온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도 하나의 경청. 맞장구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거. 몸을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는 거. 오 맞아 맞아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맞장구의 방법이죠. 근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요. 경청의 1, 2, 3, 4 법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1분간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2분간 들어주고요. 그 사이 3번 맞장구를 치고요. 최소한 4분은 역지사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이해가 안 될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경청의 1, 2, 3, 4 법칙. 이것들만 이제 지키신다면 훨씬 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청의 종류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어떤 듣기가 있냐면 바로 소극적 듣기. 이걸 우리가 히얼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경청을 한다고는 하는데 소극적 듣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극적 듣기는 바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어우 나 감기 걸렸어 라는 말을 한기로 듣고 음 저 사람은 감기에 걸렸구나 라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경우가 바로 소극적 듣기입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듣기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적극적 듣기입니다. 이 적극적 듣기는 내 입장에서 드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감기 걸렸나 봐 요즘 환절기라 진짜 감기 환자 많은데 어우 나도 감기 조심해야겠어 이렇게 내 입장에서 듣는 거 사실은 이것도 좋지 않는 듣기죠. 우리가 이 적극적 듣기는 리스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좋은 듣기는 뭘까요? 바로 어텐티브니스라고 불리는 인격적 경청입니다. 인격적 경청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어우 나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우 콜록콜록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너 정말 감기 걸렸구나 어우 어떡해 내가 예전에 감기 걸렸을 때 이 약 먹고 나왔거든 내가 그 약 너한테 내가 줄게 뭐 이런 거라든가 어우 감기에는 배집이라든가 모가차라든가 이런 차가 좋다고 하는데 그 차 내가 한번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듣기를 해야 될까요? 네 반드시 인격적 경청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인격적 경청 잊지 마십시오. 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적절하게 칭찬을 넣어주면 어우 정말 으쓱으쓱 어깨도 올라가고요. 좀 더 이 대화가 참 즐거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칭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심을 다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냥 노래 잘하네 맨날 노래방만 다녔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와 노래 진짜 잘하나 이렇게 잘한다 라고 진심을 넣어서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정말 예쁘다. 어 정말 피부가 좋아 보여. 어 오늘 우리 이들이 피부 좋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와 우리 피부에는 총 2만 개의 모공이 있다고 하는데 한 모공이 한 10개밖에 안 보이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칭찬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터를 하는 것보다 어우 요즘에 그러니까 정 대리한테 이러는 거죠. 요즘에 이 대리가 참 일을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정 대리가 이 대리한테 가서 어머 이 부장님이 너 굉장히 좋게 받더라 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 좀 세련되고 좀 더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 칭찬하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담 찬사법입니다. 네 대담하게 아주 흡족하게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잘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길을 가는데 음 괜찮네 오늘 스타일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와 오늘 스타일 정말 좋다 오 우리 이대리가 입었던 옷 가운데 가장 빛이 나 와 그전에도 멋있었는데 진짜 멋있다 이렇게 대담하게 찬사를 해주면 상대방은 오 너무 이제 기분이 좋겠죠. 자 두 번째는 단순 찬사법이 있습니다. 그냥 속삭이면서 음 정말 스타일 좋아 참 예쁘네 이렇게 근데 이 단순 찬사법은요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지 음 예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 감정 내 전달하고자 하는 내 마음도 단순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좀 고려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호칭 변경 찬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칭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대리가 잘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들이 정말 훌륭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와 이 대리는 이 분야의 박사야 박사 어 이 박사 정말 고생 많았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이 바로 호칭 변경 찬사법입니다. 네 번째는 감탄을 하는 거죠. 우와 진짜 이야 대단해 이런 감탄사를 이용해서 찬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비유 찬사법인데요. 이 비유라는 것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잖아요. 와 오늘 정말 김태희처럼 얼굴이 예쁜데 와 우리 보인 정말 전지연 몸매야 전지연 몸매 이렇게 뭐뭐 같이 뭐뭐처럼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바로 떠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오 정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칭찬을 듣고 기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소유물 찬사법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을 칭찬하는 것이 있죠. 내가 예쁜 스카프를 했다. 와 정말 분위기 있는 스카프야.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그런 스카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어우 귀걸이가 정말 그 얼굴형과 전체적인 코디랑 너무 잘 어울린데 이러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칭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렇게 사실은 칭찬하는 거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 이 정도는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좀 낯간지럽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면 나의 기분도 좋아지겠죠. 서로를 위해서 칭찬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대화법 그리고 경청하는 방법 칭찬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장 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화를 제대로 낼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화를 내고 싶지만 화를 못 내서 이 화가 쌓인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우시는 경우도 많고 집에 가서 어우 내가 그때 화를 냈어야 되는데 왜 안 냈을까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맨투맨 스피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내는지 또 화를 또 사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병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밤에 잠을 잘못 이루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그 다음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두통이 자주 생긴다. 소화가 안 되고 숨이 차고 한숨이 자주 나온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나 조그만 일에도 크게 놀란다. 의욕이 없고 자꾸 눕고 싶다. 어깨와 목이 항상 굳어있다. 목 안이 가득 꽉 찬 그런 느낌이 든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안에 다 들어가신다고요? 그러면 이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를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화는요 단지 그냥 크게 화를 낸다라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 분개해서 성을 내는 것도 화의 일종이고요. 짜증을 내는 것도 여러분 화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원안을 지는 거, 그리고 경시하는 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내가 하루 종일 그런 경시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낮에 화가 많이 쌓여서 밤에 잠 못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경쟁하는 거, 경쟁해서 이겨도 화가 쌓이고 하시는 저도 화가 쌓입니다. 그래서 화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을 질투하는 것도 화의 한 종류고요. 인색함도 화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줄 수 있다면 주시는 게 내 안에 화를 쌓이게 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항이라든가 후회라든가 경로 이런 것들이 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조그만 일에도 우리 직장 동료라든가 부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부인,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맨투맨 스피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화를 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화를 내지 않고 삭힐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삭히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야 하는 순간에는 어, 나 정말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잘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습해 두면 훨씬 더 화를 효율적으로 잘 낼 수 있겠죠. 화를 잘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되짚어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부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화가 났습니다. 어,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빨리 좀 들어와. 그러면 남편은 정말 왜 내가 늦게 들어오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텐데 야, 넌 네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직장 생활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그러면 이제 부인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안 해봐? 이러면서 다른 걸로 화가 난 이유가 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화를 꼭 내야만 하는가? 정말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이걸 내야 되는 문제인가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누구에게 화를 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혼이 났습니다.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될까요? 반드시 직장 상사에게 사실은 화를 내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요. 적절하게 나의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말해야 될 때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집에 있는 우리 아이라든가 아니면 그 와이프, 이런 부인에게 푸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나는 화를 누구에게 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화를 언제 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를 낼 때 지금 당장 낼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몰아서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에 이야기할 것인지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화를 어느 정도로 낼 것인가? 내가 화가 난 감정은 3인데 과연 내가 3을 표현해야 되는지 5를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1만 표현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신다면 훨씬 더 화를 잘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나 정말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화를 내지 않는 화를 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방법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객관화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화는 주관적인 감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이은 것들을 객관화해서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은 화라는 것이 감정적인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를 객관화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이 대보면 이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의 경우는요. 이 말을 할 때 남자와 여자의 화법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남자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이뤄주지 못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화를 내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오늘 좀 청소 좀 도와줘 이런 말을 했을 때 남자들은 화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뭐야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청소야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기보다는요. 아 내가 지금 청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화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 여보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지? 그래 좀 쉬었다가 이따 오후에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대화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스트레스 개선하기인데요. 평상시에 화를 쌓여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풀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데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얼굴이라든가 자연을 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는 것도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의 연기 화를 지금 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연기시키는 것도 화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심을 잡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잡는다면 화를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맨투맨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대화하는 방법 경청하는 방법 그리고 칭찬하는 방법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화를 내는 방법을 가지고 엑서사이즈 실전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를 표현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가 났다. 그럼 멈추고 크게 숨을 쉬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이제 부장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하직원이 매사 나를 좀 무시하는 부하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데 어머 부장님 그런 것도 모르세요. 어우 정말 실망해요. 어떻게 이런 걸 몰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매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단지 그냥 어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 막 이렇게 화를 내기보다는 일단은 멈추고요. 숨을 크게 쉬면서 심호흡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 친구가 매번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세 번째 자신의 욕구와 연결하는 겁니다. 아 이 친구가 매번 나한테 무시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굉장히 극노했구나.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자신의 욕구와 연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자신의 느낌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 나는 부하직원에 인정받고 싶고 어 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어 그래서 부하직원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 이들이 어 지난번에도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하던데 이들이 평소에 나한테 좀 내 말을 좀 무시하고 잘 듣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런 경향이 있어. 어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상하거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극노할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다스려서 화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화의 4단계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벌써 파워 스피치의 종착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는 대인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좀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최고의 스피치는 진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심을 표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테크닉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이 파워 스피치 그리고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진심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온제나 스피치 원장이었고요. 라온제나라는 말처럼 여러분 정말 무대 위에서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즐거운 날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라온제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